네이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네이미야의 성벽 재건 후 성의 보호를 위해 백성들이 에루살렘과 성 주변에 흩어져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에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게 된 지방 지도자들의 명단이 3절 이하 24절까지 소개되어 있고 그 외 25절부터 36절까지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미야서에는 백성들의 명단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7장에 등장하고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 부흥회를 열고 새롭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한 사람들의 이름도 10장에 등장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에 소개하고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을텐데도 우리에게는 낯설고 지루한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에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루간 성 에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자리 잡았다.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살게 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거주하였고 거주하게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게 하다 라고 하는 야사부 라고 하는 히브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도자들도 살게 하였고 백성들도 살게 하였다. 즉 너희들 여기 살아라 라는 뜻으로 조금은 강압적인 의미에 주저앉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 뽑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루살렘에 살게 하는데 희망하는 자들이 없어서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그리고 뽑힌 사람들은 마지못해 주저앉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에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에루살렘에 살겠다니 잘 살아봐라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바란다 와 같은 인삿말 정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에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고 리모델링 했지만 모두들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새롭게 회복한 에루살렘에 거주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느예미아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으려는 이 에루살렘을 재건해야만 했을까요? 에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루살렘은 창세기에서 멜기세대기 살렘왕으로 통치를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산이 있기도 한 곳이 바로 에루살렘입니다. 다유당이 수도로 정하고 에루살렘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에루살렘은 이레살롬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을 예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배하고 순례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루살렘은 종교적 특성이 강한 곳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특성 때문에 당연히 생활의 규제와 지켜야 할 법규 등 엄격함이 에루살렘에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가 되면 순례자들이 와서 일주일 또는 길게는 50일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에루살렘에서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생활하기에는 마시물도 부족했고 당시에는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착박한 땅에서 사람이 살면 한 환경은 전혀 아닌 것이 바로 에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원전 586년 에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살단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까지 떠납니다. 에루살렘은 그야말로 텅 비었고 갈 곳 없는 자들 죽지 못해 목숨을 겨우 연명해가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던 곳입니다. 에루살렘은 버려진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관심에서 성전은 점점 사라지고 절기, 예배, 기도도 심의해져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헤미아가 에루살렘 성을 재건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수도 성읍을 재건한 것이 아닌 에루살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민의식, 신앙, 정체성을 재건하려 한 것입니다. 즉,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텅 빈 믿음을 다시 채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읍의 재건에 나섰던 겁니다. 이것이 니헤미아가 성을 재건한 이유였고 백성들 억지로 에루살렘에 머물게 한 이유입니다. 즉, 에루살렘을 비워둘지 말고 사람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교회를 사람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 사람들로 채워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이 재건된 후 사람들의 에루살렘 성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의 땅과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에루살렘 성에 이주하는 것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에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솔선수범하여 먼저 결단하고 에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리더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그동안 안정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불편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먼저 힘든 길을 솔선수범하여 가는 것이 리더의 태도입니다. 리더가 앞서가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솔선수범해서 특히 힘든 길을 때 더욱더 스스로 결단하고 나서야 합니다. 성경은 이 리더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는 더욱 강력하게 징계를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읍의 거주자들 위해서 주사위를 던져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루간 성에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주사위를 던져 10분의 1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들은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스스로를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의 헌신은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리더도 아니고 제비 뽑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불편하게 살기로 결단한 모습을 보았고 10분의 1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지도자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은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나는 선한 영향력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3절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한 리더들의 명단이 길게 소개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어려운 환경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이름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포기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나의 중요한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의 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오늘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교훈은 영적 예루살렘을 비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 등을 머물게 하였다는 말씀의 교훈은 눈에 보이는 외곽의 성만 다시 세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며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와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세우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누가 보검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루살렘 성 안에 초라하지만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문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칠대 손까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들의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고 영적 성벽을 쌓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예루살렘이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불쌍하게 방치해도 선안됩니다. 영적 예루살렘을 비워두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비워두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에미야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벽을 다시 세우고 도장을 찍어 새롭게 다짐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느에미야 10장 39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처럼 설손수범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원하는 헌신이 있는가 아니면 제비뽑했지만 그 결정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위치가 어느 곳이든 그곳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목숨 걸고 지켜옵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이대로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땅이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도록 사무치는 교회입니다. 억울해서 이렇게는 끝날 수 없고 고통과 비난 속에서도 버텨내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는 사명자, 헌신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설손수범하는 진정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헌신자들 역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사 윌리엄 보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4년 윌리엄 보덴은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보덴 낭농재단의 상속자로서 이미 그는 백만장자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물로 부모님들은 16살의 보덴에게 세계여행을 선물로 줍니다. 젊은이로서 그 당시 아시아, 중동,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여러 나라의 헐벗고 굶주린 비참한 삶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보덴은 집에 있는 부모에게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습니다. 로, 리저브, 예비하지 않겠다. 지치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1905년 보덴은 예일대에 입학합니다. 예일대에서의 첫 학기 중의 보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게 하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보덴을 스카우트하려는 많은 직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책 표지 안쪽에 또 한마디의 글을 적어넣습니다. 로, 뉴트리, 후회는 없다.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지나갑니다. 보덴의 선교에 대한 부름은 마침내 중국의 소수민족, 간서지방의 이슬람 사람들로 그들을 품게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고 회교권 선교를 목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머무르면서 아랍어를 배우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보덴은 척수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마겸이라는 질병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6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보덴은 죽어가면서 성경책 표지 안쪽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남깁니다. 노, 리그릿, 후회는 없다. 윌리엄 보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젊은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후퇴하지 않았고 앞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아레와 같은 글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는 26살이라는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영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윌리엄 보덴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란초우에 가면 윌리엄 보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보덴 이름의 병원을 세웠고 중국의 많은 무슬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선교 헌신자 윌리엄 보덴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시생하고 포기하고 있는가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나는 지금 머물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교회로 영향력 있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폐허가 내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지도자들이 설선소금하고 또 제비 뽑힌 사람들이 순종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도 설선소금하며 자원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 알려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미약하지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변화되어 영향력 있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준비하시며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